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농화성을 볼건데 자 오늘 영상에서 어떤거 말씀드릴거냐 자 첫째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두번째는 모멘텀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자 우선 한농화성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여기 재무제표를 좀 보면요 보세요 점점점점 뭔가 좀 줄어드는 감이 있죠 원래요 지금 한농화성이 이렇게 주가 상승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자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자 테슬라 관련주로 꼽히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원래 한농화성의 기존 사업이 뭐냐 어차피 배터리는 신사업이잖아요 원래 얘들은 뭐 글리콜에테르 뭐 개면활성제 다들 아시죠 개면활성제 이거 그 다음에 특수산업용 유화제 뭐 이런 정밀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얘들이 글리콜에테르가 매출을 해 43%에요 이런 거를 뭐 알코올 쪽 산업용 알코올 뭐 이런 건데 또 이제 반도체도 쓰이고 이런 세정제도 쓰니까 또 이제 항공기 자동차 뭐 도료산업 공업용 뭐 이런 세제 다 그 이런 원료인데 우선은 이런 게 지금 얘들의 주 그거죠 근데 배터리는 아직 실제로 연구하고 좀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뭐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직 상용화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개발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터리 뭐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 소재 가소재 이 가교재를 개발하고 있지 아직 매출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런 재료 테슬라 관련주 지금 어차피 에코프로가 2차전지 제대로 띄워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 리튬 뭐 배터리 어 이런 것만 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 결국 이렇게 됐다 그런데 얘는 간단하게 그냥 테마주의 성격만 가지고 있어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평가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한 번도 올라가는 게 어떻게 된다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은 얘들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같은 이제 이제 업계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개발 생산하는 누구 있죠 이수화학이죠 이수화학 이수화학과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그래서 같은 섹터로 분류돼서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같이 오르잖아요 얘들도 같이 올라요 지금 딱 차트가 똑같아요 오르는 게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농화성을 볼 때는 이수 쪽도 같이 봐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리튬 금속 이 고분자 전지 이게 확실히 좋은 기술이고 상용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감으로 한번 주가 올렸다가 결국에 어디로 간다? 여기까지는 내려오겠죠 최소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냥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면은 결국은 마지막은 여기잖아요 뭐 정치 테마주를 예로 들면은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가고 그냥 세력의 먹잇감 그럼 우리는 올랐을 때 그대로 수익보고 빠져나오고 한 번도 안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다들 한 번씩 여기서 두 번 세 번 네 번 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은 거예요 세력들도 제대로 크게 해 먹을 때는요 한 번 해 먹고 두 번 해 먹고 세 번 해 먹고 네 번까지 잘 안 가요 보통 두 번에 세 번 정도 간다 보면 돼요 많이 가면 네 번인데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긴 꼬리 페이크 하면 좋죠 이거 분명히 페이크예요 여러분들 페이크 주고 그대로 갔다가 한 번 더 쏘는 다음 주에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손해를 봤을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페이크 볼 때는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수익 봤는데 수익 볼 때 생각 손해볼 때 생각 아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손해가 낫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수익이 낫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다들 그런 노력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생각한 게 어떤 거냐 해보니까 아 그냥 제가 아예 같이 여러분과 매매를 저도 함께 매수매도 하면서 좀 잡아드리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원인을 잘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냥 보통 살 때 어떤 분 주위에서 사라고 해서 샀던가 뭐 그냥 좋아 보여 샀던가 아니면 급등하고 있으니까 더 오를까봐 샀던가 이게 80%예요 제가 저희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아무튼 이거를 좀 제가 좀 잡아드린 게 좀 여러분들이 후에 도움이 된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좀 방을 하나 열어놨어요 한농화성 매매방 한농화성을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뽑아보실 분들 제가 카톡방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이 초대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자 한농화성 이렇게 네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제 문자 오는 대로 제가 초대링크를 카톡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이 들어오셔서 좋아 아침 9시부터 장 열리면 9시부터 장 마감 3시 30분까지 딱 이렇게 6시간 반 동안 저와 함께 집중해서 한농화성을 매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올라갈 때 제대로 타고 세력들이 빠져나올 때 이게 중요해요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다들 여기서 더 갈까봐 샀다가 안 팔고 또 놔두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산 분들 마이너스 다 가고 여기 산 분들도 마이너스 가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매매 타점을 제대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제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한농화성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초대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혹시나 이제 카톡방 실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복잡하고 혹은 나는 어느 정도 주식할 줄 아니까 그냥 정보만 달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농화성 시나리오면 대응 전략 자료집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까지 적어놨고 추가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적어놨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자 매도 시점 자 어떠한 수급이 붙을 때는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이런 수급부터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세력들이 다 터는 시기예요 아까처럼 차트 급락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이때는 다 매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기 위해서라도 이 자료집 꼭 보셔야 된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이 자료집 받으실 분들은 한농화성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 자료 이 두 글자만 더 적어서 한농화성 자료라고 여섯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주식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광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이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에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